내가 내가 난 걸로 치면 된다니까? 누가 몰라? 여보 그냥 돌았는지 알았더니 아주 획득 돌았구나 여긴 내가 깔끔하게 정리할테니까 당신들께 막 가요 좀 전승희 들어오라 그래 전승희 왜 오라 그래? 우리 전승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댄데 누가 온 다음에 오가고 있는데 정신 차려 한 수그룹인지 두 수그룹인지 가면 텄어 아뇨 저 그 결혼합니다 뭐가 어째?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계획대로 할겁니다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? 고 따오로 살라고 대학 보내고 변호사 맺는 줄 알아? 아니 전승희한테 몰랐다잖아 우리도 피해자라고 자다가 어른말 뒤집어 썼다구요 남이 지 귀한 딸 배로 남사만에게 불려놓고 뭐? 제 계획대로 할겁니다? 지 혼자 저 배가 다 부르도록 숨어있었는데 그게 온정신 박힌 애가 할 짓입니까? 예? 저게 미친거지 내가 잘못한거냐구요 몸뚱이 아무렇게나 굴리고 다니다가 짐 묻은 판 놈이 어디서 버럭지랴? 저 미성년자 아니에요 합의하에 일어났던 일이고 내 잘못 없습니다 야 야 너 말해 내가 억지로 했어? 어? 너 싫다는데 내가 억지로 했어? 니가 속타고 달려들었잖아! 그걸 말이라고 할 자식아! 아버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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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! 배는 때리고 이래! 미성년자 아니야? 억지로 안 했어? 지금 멋대로 배불렀으니까? 지금 멋대로 살라고 하세요! 책임질 자신 있으니까 저질렀겠죠? 이 자식아! 아버지! 아버지! 때리지 마세요 아버님! 그래도 우리 애기 아빠잖아요! 야 야 누가 우리 애기야 어? 변호사님 돈은 돈대로 받아 처먹고 이제 와서 딴 얼굴을 해? 왜? 더 뜯어내야겠어? 어? 맑은 얼굴하고 기어들으면 몇 푼 더 나올까봐? 저 이 돈 필요 없어요 이 돈 바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시네 그래서 니 몸값이 얼만데 어? 얼마만 떨어져 나갈래? 이 이 자식인데 이 아! 한 번은 맞아드리는데요 두 번은 안 합니다 뭐야 이 자식아! 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참견 말고 돌아가시라고요! 뭐? 너 이 자식 거기 안 놔? 죽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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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처음부터 일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임신하자마자 변호사님 찾아갔는데 당장 병원 가자고 손목 잡아 끌어서 아... 네